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이전에 강탈을 막 돌면서 막강탈 1시간 동안 도는 내용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대강탈을 막 돌면서 1시간 동안 돌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는 도면 10개는 좋은 도면 아니고요 그냥 창고에 있던 거 꺼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던 것 중에서 도둑장신구 화폐에 있는 거 옵션 5 여기 3개 여기 5개 특이한 잼이 3개 그리고 모조품 2개 아무래도 돈이 되는 게 특이한 잼이라서 이걸 많이 꺼내고 싶었는데 여기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 이거 5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거 2개 정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10개를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대강탈 관련 세팅하는 내용은 이전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대강탈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다 작업을 해놨고요 이거 작업한 내용이 뭐냐면 부석 건물은 모두 드러냈습니다 이거 작업하고 동료들 고용하는 데 약 9만 증표 정도 들었고요 방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화폐방 같은 경우에 드러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럼 조건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일부러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요 동료 세팅도 대충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충 하는지 이 영상도 올려놓은 거 있죠 그냥 이거 돌다가 나온 것들은 대충 아무거나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강탈 가는데 아 이거 하나 빠졌네 옷은 입혀서 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옷 대충 이렇게 입혔고요 옵션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세팅한 내용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 대강탈 고용할 때 가능한 빈대리는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고요 카르스트도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습니다 지아나도 조금 많이 넣어서 나중에 대강탈을 추가로 도울 경우에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지아나도 써 놓을까요 지아나도 최대한 이렇게 동료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도면 10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을 재면서 아마 이거 다 도는데 여기 방이 지금 총 37개인데 1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돌아보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모아서 보여드린 다음에 이건 이제 스킬잼 나중에 작업할 게 있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건 어차피 돈은 안 되는 거라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 다 수집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은 가능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뒤에 내용은 스피드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이크 끄고 제가 집중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대강탈을 두는 방법도 이전에 다 설명해 드렸지만 강탈이랑 동일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마지막이 보상을 얻는 거니까 보상 쪽에 집중해 주시고 지금처럼 화폐 화폐 관련 이런 상자가 있으면 가능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폐 말고는 카드 그런 거 꼭 먹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끝에 화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화폐가 있어서 화폐를 먹으러 왔습니다 옆에 예언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작은 상자를 까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완전 차지 않았지만 그냥 보상을 먹으러 왔고요 이 보상 대강탈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모조품 쪽 방을 들어온 건데 모조품은 뭐가 돈 되는지 잘 모릅니다 돈이 크게 되는 페룰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짜잘한 것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 보상 중에 특히 모조품 쪽 중에 아무리 봐도 돈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보상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나오면서 그냥 상자를 까시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한 10카? 이제 모조품 보상이 한 10카 넘으면 그래도 보상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 10카도 안 된다 보상이 뭐 5카짜리다 이러면 그냥 나오면서 상자를 까시는 게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탈 한쪽을 돌고 나서는 만약에 인벨이 좀 찬 것 같으면 지금처럼 가서 창고에다 넣고 다시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지금은 아급태 화폐가 있네요 화폐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이 좋으시면 액잘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폐 쪽을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거는 뭐죠? 아 스킬잼 스킬잼 쪽에서도 돈 되는 게 좀 나옵니다 이거 액잘급은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몇십 카우스 정도 되는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드셔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모조품이랑 지금 보면 실험적인 어쩌고 저쩌고 저런 것들도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게 만약에 86레벨이었으면 저걸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저게 84레벨이어서 선택을 안 했는데 그런 레벨이랑 가격이랑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 가장 비싼 거를 선택하시는데 좋게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드신 다음에는 당연히 죽지 말고 안전하게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 이거 다음에 뭐였더라 아 이거는 계속 모조품이네요 이거는 살짝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콜잼을 먹으러 온 대강탈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아 이게 뭐였었죠? 파편 파편 나오는 이런 상자 이런 것들도 돈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갑충석이 나와도 돈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대체콜잼들을 먹는 보상을 찾아왔는데요 여기서는 저도 종류를 다 알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대체콜잼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알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검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강탈해 보신 분들은 이게 차이점을 느끼실 건데 이전에는 여기서 1렙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 1렙이 나왔는데 이제는 1렙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실 때 1렙으로 놓고 검색하시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안 나오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17렙? 16렙? 뭐 그런 식으로 레벨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래소에서 검색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수로 1렙잼으로 해서 검색하고 있는 1렙잼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레벨 없이 검색하시면 좀 더 돈 되는 걸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콜잼들은 이렇게 선택한다는 내용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신구랑 화폐 나오는 쪽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폐랑 도둑 장신구 나오는 방 쪽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신구들도 있고요 근데 돈 되는 게 없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연금술, 기타 등등 있는데 진짜 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라리 나가면서 보면 상자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상이 아무리 봐도 돈 되는 게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나가면서 상자를 한 세 개 이상만 까셔도 한 5카, 10카 어설프게 돈 되는 보상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나오다가 카드 묶음이라도 한번 나와서 한 세, 네 개 떨어지면 그게 10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내용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돌았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고 정산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는 마지막 방입니다 시간 위에 59분이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하나 먹어보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사실상 꽝이었습니다 사실 저것도 선택할 만한 물건은 아니기는 했어요 한 5카에서 10카 정도 되는 건데 시간도 없고 그래도 한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뭐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저는 한 시간 동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시간 내에 나온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타를 한 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못 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0개 중에 5개 도면이 남아있는데 5개를 다 돈 게 아니고요 지금 4개 돌고 요 방 하나밖에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돈 건 4개 그리고 방 하나 그래서 사실 절반도 못 돈 상태인데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고요 대충 따지자면은 하나당 못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15분 좀 더 느리신 분들은 한 20분에서 25분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 한 개당 빠르면 15분 저는 15분이 약간 안 걸렸고요 보통 20에서 25분 정도 잡으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화면이 나가겠지만 마지막 보상방으로 갔을 때 이게 얼마 하는지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먹었던 거 이번에도 돈 될 만한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도면 4개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간상으로는 1시간 정도의 금액입니다 저번처럼 카드 묶음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왔고요 카드 묶음이 많이 안 나왔네요 카드 묶음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카드 묶음이 약 44개 카드 묶음 카드 묶음이 44개 이거 한 2카 정도 되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대충 계산하는 걸로 쭉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대책걸 잼들을 먹었는데 요거 돈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한 10카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 다 검색해 봤을 때 그래서 요거 그냥 10카로 해서 4개 정도 그냥 넣겠습니다 저 중에 뭐 10카 약간 넘는 것도 있지만 뭐 큰 의미 없고요 잼이 4개 먹었는데 한 10카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운이 좀 좋았어요 환영의 오브 무궁한 환영의 오브가 요게 아 요거 액툰 하나 나왔고요 액툰 8카짜리 근데 요거 판매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써본 거라서 요거 아 죽긴 했는데 아 이거 10카에 판매가 될려나 뭐 요거 뺍시다 그냥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요거 그냥 빼고요 어 아까 요거 무궁한 환영의 오브 무궁한 환영의 오브 요게 하나에 35카 요게 4개가 묶음이 나왔습니다 요거 운이 좀 좋았어요 요게 무궁한 환영의 오브 요게 4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폐를 봅시다 어 액짜리 1액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요것도 운이 좋았죠 1액 나왔고요 액짜리 얼마인지 모르겠네 액짜리 1개 나왔고요 요게 현재 시세가 150? 160? 아 150 150 정도 되네요 요거 150 정도 되고요 액짜리 파편이 액짜리 파편이 7개 나왔습니다 액짜리 파편 7개가 금액이 따지면 7.5 7로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오스 한번 봅시다 카오스도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카오스가 오 카오스가 의외로 좀 나왔네요 카오스가 10개 10개 7개 끝이네요 27개 카오스 27개 카오스가 1카고 27개고 1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갑충석 돈 되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요것도 갑충석이 좀 잘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매복 요런건 뭐 크게 돈 안되고요 점술 별로 돈 안되고요 매복 돈 안되고요 이거 뭐야 야수 야수 별로 돈 안됩니다 어 균열 균열 좀 돈 되고요 균열 좀 돈 되고요 성구자 비쌉니다 성구자 비싸고요 점술 별로고요 아 성구자 비싸 아 점술 비싼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광택 성구자 요건 좀 비쌉니다 갑충석이 갑충 갑충 요런거는 거래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거의 현금처럼 생각하셔도 되세요 어 아까 뭐였죠 아 광택 광택 두개가 23카 두개 나왔는데 23카 정도 되고요 이게 광택성구 갑충 요렇게 그 다음에 녹슨 녹슨은 8카 정도 녹슨 하나 녹슨 성구 갑충이 8카 정도 되고요 다른거 갑충석 균열 균열 광택 균열 광택 균열 광택 6카 균열 아 광택 균열 갑충이 아까 8카였나요 8카 맞았었나 6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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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술만 확인해봅시다 점술까지만 점술 별로 돈 안되고요 나머지는 돈 되는게 여기서 나오는 잡코러시들도 사실상 모으면 돈이 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뺀거고요 지도가 보면은 볼까요 지도 아 이번에 지도가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도가 조금 나왔어요 이제 개수로만 쳐볼게요 요즘 지도가 얼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면 뭐 대충 하나에 5카는 넘겠죠 50카 정도 쳐줍시다 열 개 있구요 뭐 아무리 못해도 5카는 넘을 겁니다 자 요정도 대충 아주 대충 취합해 봤을 때 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돌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요게 투자된 비용이 뭐가 들어갔냐면 요 증표가 9만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 증표가 하나에 5만개가 180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대충 따지면 뭐 300카 정도라고 칩시다 300카 요기 증표가 증표가 한 300카 정도 들어갔구요 여기서 도면이 지금 4개 들어갔는데 도면은 사실상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비싸게 사도 한 5카에서 10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카라고 쳐도 4개 치면 40카 정도 요정도 들어간 거 말고는 어... 투자비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면 한 300카 정도 300카가 조금 안되네요 요거 대충 계산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한 270카 그래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했을 때 요정도 나왔구요 사실상 요거보다는 좀 더 나왔다고 보시는게 맞으실겁니다 자잘한 것들을 더하면 좀 더 대게 될거에요 그래서 대충 계산했을 때 막 대강타를 막 돌았을 때 요정도 수익이 나온다 요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구요 요거 나중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좀 좋은 도면을 사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좋은 도면으로 했고 좀 좋은 도면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렇게 간단하게 한번 쭉 진행한거를 가지고 아 요런것도 있네요 요런것도 빼먹었네 모조품들 요것도 못해도 10카 이상씩 갈겁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카 정도 이상씩은 갈거구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대강타를 막 돌았을 때 어떤정도가 금액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렸구요 나중에 대강타를 좀더 준비해서 돌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타를 돌았을 때 어느정도 수익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 지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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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